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주에 마지막이 되어가는 금요일 오늘 하루의 또 변화 추이를 추적해 봅니다 시 14 영남아계 아니 그냥 믿고 사주면 돼 이사장님은 내가 횟감청어요 오늘 만원짜리 안사고 만삼천원짜리 사서 만오천원 팔아요 정어리도 만오천원 이면서 재고도 만오천원 싱글도 만오천원 이것도 2만5천원 옥돈 자연산민호 2만원 한상자에 이거 뭐지 수조기 2만원 우럭 2만5천원 오늘 병어 샀는데 횟감이 안돼 너무 잘못 썼어 안에서 영 안좋은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3만원 자하고 오늘 귀뚱쳐요 이 사과 무게 15,000원 2만원 15,000원 2만5천원 이거 3만원 이상 안좋은거 못다 먹는거고 골뱅이 2만원 팔 수 없어서 받다놨는데 2만원 23,000원 갈치 재고 4만원 이면서 저것도 재고 15,000원 예 됐어요 재고 15,000원 이면서 여기 영남아기 사장님은 그냥 믿고 사시면 돼 여기 오셔서 나 사무지는 안했는데 어머니 엄청 좋아 언제 나갔어요 살짝밖에 안나갔어요 이건 좋다 정어리 15,000원 정어리 15,000원 언제 나가 저 아줌마들 막 빙집어놔 가지고 제일 좋은게 지금 9만원 짜리네 한 쌍에 그 다음에 8만원 선도 진짜 좋네 그 다음에 7만원 7만원 3만5천원 3만5천원 이거 얼마짜리에요 2만5천원 이건 선도 차이죠 아니 선도 가는거 참 크게 차이죠 예예 이거는 20 미 20 미 6만원 6만원 26 미 26 미 5만원 5만원 아 그렇구나 9만원짜리 예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소매로는 만 얼마 이렇게 파는 거네 그렇죠 고맙죠 사장님 예 여기 우원유통 17번 낙지는 여기 어떻게 하는거야 3만원 3만원 여기 키로가 얼마 되요 많아 보이는데 2키로 2키로 어 좋다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잘 찍어야 되겠다 이거 좋네 9천원머리 횟감 횟감 9천원머리 마리당 예 요것도 같은거에요 아니 나무짝은 같은거에요 나무짝은 요거 같은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만원이예요 마리에 만원 요것도 다 품질이 같은거에요 품질이 약간 횟감은 안되는거에요 요건 요건 횟감이네 나무짝은 횟감이네 예 그 다음에 오징어 2만원 그 다음에 골병이 2만 5천원 2만 5천원 청어 1만 5천원 1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거 물가자미라 그러네 초가자미 2만원 아 1만원 1만원 그 다음에 달고기 달고기 한상자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탈취 탈취는 한상자 15만원입니다 아 이거 15만원 둘 네 여섯 미 그 다음에 저 간제빈요 간제미 한상자 18,000원 18,000원 저거 말이 저거 무게가 기준이 뭐에요 5,000kg 간제미는 만으로 들어와요 아 그럼 저기 10마리 까요 10마리 18,000원 감성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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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여기 선도가 어느정도 되는거에요 횟감은 안되고 횟감은 안되고 해상 해상은 이게 2만원이고요 예 무게는 얼마에요 해상은 1.3kg 2만원 그 다음에 3조개는 짠거 한거 460g 들어있는거 2만원 460g에 2만원 예 좋네요 어우 정고 갖다 마셨다 이게 남의 도달이네 요거 하나만 이거 키로에 9천원 키로에 9천원 키로에 9천원 움직이자 사장님 고양이 경남 그쪽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몰라서 거기 도달이라고 잡히는거하고 이거하고 다른건데 남해안에서 낚시하게 잡히는거 아 도달이 그거는 저기 뭐야 쑥국 도달이 해가지고 예 그거는 이렇게 돌이 없어 이거는 돌이 없어 그거는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도달이에요 그냥 도달이라 그래 얘는 도달이 이거는 도달이에요 그냥 도달이에요 내가 낚시할 때 많이 잡았는데 그거하고 달라서 이거 이거 뒤에 도달이 도달이 이거 없어 거기서 잡히는거 이거는 도달이라 가자미라고 돌가자미라고 그러고 짬박이 있는거 쥐가자미라고 그러고 쥐가자미라고 쥐가자미랑 엄청 비싸던마 그게 제일 비싼거 네 잘못 알고 일본말로 그걸 이시가리라 그러지 근데 원래는 이시가리가 이시가리 아 이게 돌자 이시이 들어가서 그러나 돌이 이시이 그게 심화가리 그럼 여기 남해쪽에서 잡히는 낚시할 때 잡히는 도달이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저선도로 안 들어오고 약간 구입감이나 짱으로 들어오고 막짝치 들어오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 돌다리를 다 파는게 요거구나 여기 요런거 아니면 강도다리 아니면 강도다리는 보고 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요거 낚시만 다녔지 이거 전문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헷갈리는게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네 네 요거 2만원 그 다음에 요거 이면수 아 이면수 15,000원 내가 물어볼께요 대답만 하세요 네 요 골뱅이 22,000원 22,000원 ou especialmente 12,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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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감이나 산지 예 그 다음에 목legt 요거는 목rag com 오ippe 12,000원 여기 몇 및 자리냐 둘레 5 및 자리네 그 다음에 쭈꾸미는 양이 많은 것 같네 25,000원, 3,000원 2.2kg 짜리 그 다음에 갑오징어 요거는요 이게 횟감이 될 거 같은데 그래 기육 한 박스 22,000원 속초골뱅이네 그 다음에 쭈꾸미 한 박스 18,000원 여기는 항상 일찍 가성기적으로 팔으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 hel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